한국인 출고자 하겠다고. 대래까지 대래 뭐 있어. 것도 놀러 저거 목줄 해야돼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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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쪽으로는 앉으세요 와우 들고와, 시끼가 들고와야 돼 가자 가자 기자들이 확인하시고 가자 동물이예요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oo же 다sl bishop 애기가 나와야 돼, 애기가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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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